아 그분들은요 진짜 평생 음악만 듣고 음악에서의 흠을 찾고 그 흠을 가리려고 노력을 하고 사람들이 어떤 소리를 좋아할까 아 어떤 음악을 좋아할까를 고민을 해서 그런 사운드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시는군요 네 안녕하십니까 프리비전스 김도훈 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오랜만에 유선 이어폰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유선 이어폰은 사실 여기 딱 써 있습니다 음향 모니터링 전문 이어폰으로 나온 디램 카사 이 제품에 대해서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뭐 이 제품은 잘 아시겠지만 이신열 박사님께서 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저한테도 한번 들어보라고 보내주셨던 제품이에요 아 들어본지는 좀 좀 됐구요 음 이제서야 좀 리뷰를 하게 되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죄송하게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여러분 좀 늦은 만큼 여러분들 좀 자세하게 이 제품에 대해서 알려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잘 아시겠지만 이신열 박사님은 원래는 학자로 시작을 하셔서 이어폰 에서는 이제는 뭐 이제 뺄 수가 없는 거의 이어폰의 대가로 자리를 잡으신 박사님께서 만드신 건데요 이것은 이제 디램의 E3 제품을 기반으로 해서 살짝 모디파이를 해서 만든 제품입니다 그 모디파이를 할 때 그 수정을 할 때 누구와 협업을 했느냐 네 보시면 알겠지만 뭐 한국음향예술인협회라고 하는 카사와 협약을 하고 그분들이 직접 튜닝에 나선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듣고 소리를 이렇게 바꿔달라 저렇게 바꿔달라 해서 이신열 박사님이 기본 모델로 되어 있는 E3 에서 내부의 물리적인 구조나 댐퍼 이런 것들을 약간씩 변형시켜서 카사 그 협회 분들한테 만족할 만한 그런 소리를 만들어 내신 거에요 어 그러니까 뭐 블루투스 이어폰 같은 경우에는 dsb 칩에서 eq 를 갖고 소리를 조정을 한다면 이런 유선 이어폰은 실질적인 물리적 구조를 변경을 해서 소리를 튜닝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조금 더 어렵구요 그렇게 튜닝을 했을 때 좋은 소리가 나오는 것은 eq 를 통해서 소리를 보정한 소리보다 몇 배 더 소리가 좋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 유선 이어폰으로 음질이 좋으면서도 거기에 튜닝을 한 것이 eq 를 통한 튜닝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블루투스에서 음질 좋은 블루투스 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해요 어때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감히 그냥 비교 대상이 안 된다고 항상 생각을 해요 블루투스는 블루투스의 한계가 딱 있어요 코덱이 그 손실용 코덱이 내주는 한계가 딱 있습니다 그걸 넘지 못해요 그걸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유선 이어폰 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유선 헤드폰으로 가셔야 되는 거고 무선이 갖고 있는 한계적인 그런 음질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뭐 서론이 조금 길었지만 아 한국 예술 한국음역예술인협회에서 만든 카사라고 이야기해도 괜찮을 만한 이어폰 이어폰에 대해서 특징과 장점 단점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부터 들어가 볼게요 아 첫 번째 특징은 말 그대로 메이딩 코리아 이신열 박사님이 만드신 메이딩 코리아 제품이라는 게 첫 번째 특징이구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이 E3 모델을 변형해서 만든 파생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한국음역예술인협회인 카사와 협업을 해서 실제로 카사분들 중에서 대표로 한 5명 정도가 이 튜닝 작업에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녹음 쪽에 계시는 엔지니어들 마스터닝에 계시는 엔지니어분들 그 다음에 협회에서 좀 잘 들으시는 분들이 한 5분 정도가 서로 간의 의견을 조율을 해서 최종적으로 나온 튜닝 데이터를 최대한 E3를 기반으로 해서 맞추도록 한 것이죠 물론 이게 EQ로 미세하게 조정할 수 있다면 그분들이 더 미세하게 조정하겠지만 물리적인 댐퍼나 구조나 어떠한 재질의 변형을 줘서 소리를 변형을 시켜서 그분들한테 맞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분들의 마음에 100% 드는 제품은 아닐지 모르지만 저는 이런 시도 자체가 굉장히 괜찮다고 보는 것이죠 사실 정말 잘 들으시는 분들 정말로 기술이 뛰어나시고 청각이 뛰어나신 분들한테 의뢰를 해서 그분들이 듣고 원하는 소리들을 계속 조율해가면서 맞췄다 물론 구조적인 한계나 드라이버적인 한계가 있으니까 그분들의 100% 만족을 못 시켰겠지만 그래도 그분들의 길을 따라가려고 노력했다는 점에서는 저는 사실 이 제품에 대해서 되게 높게 평가하고 이 채널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특히 음향학을 조금 생각하시는 분들 또는 음악을 공부를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내가 소리를 잘 듣기를 원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잘 한번 시청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게 이 제품의 특징이고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정리한 것처럼 진짜로 음향 엔지니어나 음악을 작업하시는 분들이나 소리를 작업하시는 분들을 위한 특별한 이어폰으로 나왔다는 것이 마지막 특징으로 되겠습니다 장점부터 이야기하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장점입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저 디램에서부터 그 다음에 오래전서부터 항상 생각했던 건 무엇이냐면 이신열 박사님이 만든 제품들은 이 앞부분에서는 사실 굉장히 뛰어난 것 같아요 물론 블루투스 이어폰 제가 처음을 할 때 그 이어팁 부분이 공기가 조금 잘 밀폐가 안 돼서 오르자 팁을 갖다가 조금 해달라고 부탁을 한 적이 있죠 네 이 제품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잘 맞춰져서 나온 제품이어서 귀에도 이 앞 없이 착착이 되면서 아주 편안한 착용감을 갖고 있는 것이 아주 좋고요 되게 단순하게 착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장점은 이 앞이 없다는 것 두 번째 장점은 되게 단순하게 착용할 수 있다 그냥 딱 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니어처럼 끼는 방식으로 어떻게 집어넣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되게 잡기 편하고 어이고 걸렸다 잡기 편하고 그냥 귀에 쏙 밀어넣기만 하면 그냥 바로 장착해서 음악을 즐길 수 있다는 쉬운 장착을 두 번째 장점으로 보도록 할게요 아 그 다음에 세 번째 장점은요 좋은 차음력 입니다 네 되게 단순하게 장착함에도 불구하고 어 이게 메탈 구조로 되어 있는 하우징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귀에 딱 밀폐가 되게 장착을 하게 되면 밖에 있는 소리가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굉장히 잘 막아집니다 물론 하우징이 조금 사이즈가 작아서 차음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들어보시면 이게 아 이게 소리가 들리시려나 예 메탈 재질이에요 예 메탈 재질로 되어 있는 이 하우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실하게 공기를 밀폐 해주고 높은 밀도의 메탈이 밖에 있는 소리가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 줄 수 있기 때문에 차음역 그 차음역이 생각보다 괜찮다는 것을 장점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언급했는데 대한민국 생산품입니다 네 잠깐만요 네 정정하고 가겠습니다 네 이거는 우리나라 브랜드는 맞지만 제조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브랜드는 맞습니다 하지만 중국 생산 이라는 점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 볼까요 좋아요 어 이 제품의 케이스에도 딱 나와 있듯이 그리고 이신열 박사님이 맨날 강조하는 그 부분 음질 많은 내가 어 확실하게 신경 써서 만든 제품이라고 저한테 맨날 말씀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을 아주 잘 세밀하게 들어보니 저도 동감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무엇이냐 첫번째로는 해상도 였어요 네 이 해상도는 오랜만에 정말 이 가격대 10만원 언더 가격대의 유선 이어폰에서 아 이 정도 해상도 나온다면 음 뭐 선택이 뭐 당연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해상도 면에서는 특히 이 가격대의 해상도에서는 아 10만원 20만원 대 해상도가 그대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가격이 몇 배가 비싼 제품에서 들을 수 있을 만한 디테일한 해상도가 들립니다 해상도라고 하면 화질에서도 이 섬세함 작은 소리 작은 것까지 다 보이는 이런 화면의 해상도 아시죠 그거랑 비슷하게 소리의 해상도 라고 얘기하면 그 뒤에 숨겨져 있는 되게 작은 소리들 조그맣고 작은 소리들까지 잘 미세하게 표현된다는 얘기에요 왜냐하면 스피커 드라이버나 이어폰 드라이버나 헤드폰 드라이버가 큰 소리들을 쿵쿵쿵 내주고 있을 때 그 쿵 하고 움직이는 큰 무브먼트가 있는 가운데에서 작은 디테일한 떨림들은 잘 표현이 안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큰 무브먼트 큰 소리와 함께 되게 디테일하게 작은 소리를 동시에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해상도가 뛰어나다고 이야기 하거든요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큰 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숨겨져 있는 되게 디테일하고 작은 소리들까지 잘 표현해주는 높은 해상도를 갖고 있는 가격대의 성능이 굉장히 뛰어난 이어폰임은 맞습니다 그리고 소리적인 다른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3 도 사실은 저는 있었어요 처음에 e3 가 만들어졌을 때 이신열 박사님이 주셨고 그래서 e3 를 들어봤는데 사실 e3 를 들으면서 제 귀에는 조금 안 맞는 소리대역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 부분들이 조금 아쉬웠는데 이 카사 제품은 확실하게 그 부분을 많이 정리를 하신 것 같아요 어 어떤 분들은 조금 소리가 톤이 바뀐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들을 때는 톤은 조금의 변화가 있는 것은 맞지만 되게 그 중고역대 거칠게 들렸던 그런 소리들이 정말 많이 정리가 됐어요 그건 톤 밸런스가 아니라 톤도 정리하면서 스파이크 처럼 조금 튀어나왔던 중고역대의 그런 소리들이 이번 카사 버전에서는 생각보다 많이 정리된 것 같아요 e3 에서 들었을 때 저의 귀에 조금 거칠고 약간 좀 거슬리게 들렸던 부분들이 카사에서는 훨씬 더 잘 정리 된 걸로 들려서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이전 버전 보다 e3 버전 보다 훨씬 더 톤 밸런스가 잘 잡혀 있고 잘 정리된 것은 맞습니다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저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에요 어떤 분들은 저음이 너무 좀 강하게 나오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듣는 소리 크기 기준 많은 분들이 소리 크기를 좀 다르게 들으니까 제가 이것을 제 아이폰에 끼고 한 80% 에서 70 에서 80% 볼륨으로 놓고 들을 때 제가 들어보니까 정말 25 헤르츠부터 2 키로 헤르츠 까지 거의 대다수의 부분이죠 아주 저음에서부터 중고역까지가 거의 완벽하게 플랫해요 이거는 진짜 제가 들을 때는 저음이 어떤 분들은 많다고 생각하는데 저음이 많지 많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오히려 이거보다 적은 소리들을 더 선호 하셔서 그런 거지 제가 볼 때는 이 정도의 저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5 헤르츠부터 시작해서 2 키로 헤르츠 까지 진짜 거의 플랫하게 잡아놓으셨어요 마스터링 엔지니어가 참여하셔서 EQ 작업에 들어오셨다고 했는데 그 티가 나요 정말로 마스터링 엔지니어가 정말 마스터링 한 듯한 느낌으로 정말 25 헤르츠부터 시작해서 2 키로 헤르츠 까지는 그냥 먼저 플랫한 느낌으로 들리더라구요 저 개인적으로 제가 제가 주로 듣는 아이폰에서 70에서 80% 볼륨에서 완전 플랫하게 들렸어요 그 부분이 굉장히 좋았구요 물론 단점이 조금 있어서 뒤쪽 단점에 나오긴 하지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 E3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물리적인 특징에서 벗어나기 조금 힘든 부분들은 카사에서 튜닝할 때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구요 그 부분은 조금 이따 단점에서 이야기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 장점으로는요 넓은 스테레오 이미지와 음상이에요 오랜만에 오랜만에 블루투스가 아닌 유선에서 느낄 수 있는 그 넓은 스테레오 이미지 좌우로 쫙 펼쳐지는 스테레오 이미지와 거의 뭐 170도 그러니까 180도가 아니라 170도로 와이드하게 넓혀지는 스테레오 이미지와 그 사이사이에 있는 음상들 가까이 있어야 될 애들을 굉장히 가깝게 있고 거의 가깝게 있는게 머리 근처에 있는 거죠 머리 근처에 있고 조금 더 멀리 있어야 되는 애들은 되게 멀리 있고 이 가격대에서는 듣기 힘든 그런 정확한 음상이라고 표현하는게 맞을 것 같아요 이 가격대에서는 저는 별로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뚜렷한 음상 그 뚜렷한 음상을 갖고 있는 제품이라는 것을 마지막 장점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단점이 없을까요? 먼저 이신열 박사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단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솔직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첫 번째 단점입니다 제가 제일 거슬렸던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케이블 노이즈에요 이 케이블 노이즈라는 건 뭐냐면 착용을 하고 이동을 한번 해 봤는데 이 케이블이 이렇게 걸리면서 지금처럼 중심에 있다 보니까 케이블이 이렇게 쓸리면서 나는 노이즈가 있거든요 쓸리면서 나는 물리적인 노이즈가 귀로 전달이 되는데 이게 유선을 제가 오랜만에 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요새 유선을 사용을 했던 것이 전부 귀걸이 타입으로 나오는 이니어 타입의 유선을 사용을 해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조금 자꾸 귀에 거슬리더라고요 이게 어떤 건지 알죠 진동음 케이블을 건들 때마다 들리는 진동음이 저한테는 조금 거슬리게 들렸어요 다음에는 박사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이니어 타입으로 나오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고요 재질 때문에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 귀에는 케이블 노이즈가 조금 불편하게 들린 건 사실입니다 그것을 첫 번째 단점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점은요 이 톤 밸런스 부분 아까 얘기했던 그 부분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아까 설명드렸지만 제가 듣는 그 볼륨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25Hz부터 시작해서 정말 2kg톤까지는 제가 듣기는 완전히 플랫하게 들려요 제 귀에는 완전히 플랫하게 들리는데 2.5kg부터 조금 제 귀에는 조금 과하더라고요 2.5kg부터 시작해서 5.5kg까지 그러니까 중고역대입니다 그게 치찰음 대역도 약간 포함이 됩니다 중고역대 2.5kg부터 시작해서 5.5kg 대역대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뭐 다른 제품들은 스파이크처럼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러진 않아요 스파이크처럼 느껴지지 않고 측정 상태에서 그렇게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거는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커널에서 생기는 그 공신주파수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게 스파이크처럼 보이긴 하는데 실제 청음상 제 귀에 청음상에 들리는 거는 2.5kg부터 올라가기 시작해서 5.5kg에서 이제 내려가요 근데 2.5kg부터 시작해서 5.5kg까지 평탄하게 올라가 있어요 평탄하게 올라가 있는데 그게 제 귀에는 한 2dB에서 3dB 정도 센 거 같아요 2dB에서 3dB 정도 저한테는 강하게 들립니다 이게 카사가 E3보다 좋은 점이 뭐냐면 E3는 2대역에서 조금 스파이크처럼 들려요 약간 스파이크처럼 튀는 소리들이 조금 있는데 카사는 전체적으로 2에서 3dB가 올라갔지만 그 부분이 스파이크처럼 튄다는 느낌보다는 조금 그냥 좀 올라가 있네 도드라졌네 정도로 들리는 거죠 2에서 3dB니까 아쉽더라고요 그 부분이 좀 아쉬웠어요 그 부분이 2에서 3dB가 조금 내려갔으면 어땠을까 하는데 구조적으로 힘들겠죠 구조적으로 드라이버가 바뀌지 않는 한 뭐 잉크로저 바뀌지 않나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카사에서 튜닝할 때도 그 부분은 손대지 못하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추측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6kHz 이상의 주파수가 진짜 플랫해요 되게 좋아요 6kg부터 시작해서 한 17k까지 제가 17kHz까지 밖에 못 들어서 17kHz까지 진짜 플랫하게 돼 있어요 네 되게 이거는 너무 좋더라고요 더 이상도 있을 수 있겠죠 제 귀에 안 들려서 그렇지 6kg부터 17kHz까지 플랫하게 들리는데 전체적인 레벨이 앞에 그 2kg부터 25Hz까지의 그 중저역대 소리의 발란스 하고 비교해 보면 한 1,2dB 모자란 것 같아요 1,2dB 1dB? 아마 1dB이나 2dB 정도 조금 모자란 것 같아요 그 정도만 조금 더 올라갔으면 제가 진짜 막 와 이거는 완벽한 톤 발란스다 완벽한 톤 발란스 했을 것 같아요 2.5에서 5.5를 한 2,3dB 줄이고 6k 이상대를 평탄하게 한 1,2dB만 올리면 이거는 그냥 뭐 게임셋 더 이상은 없다 이렇게까지 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웠어요 그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점은요 가격이에요 E3보다 물론 물리적으로 만드는 제조하는 게 조금 어렵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더 비싸죠 지금 보니까 E3 가격이 이 정도로 책정이 되는데 카사 금액이 이 정도로 책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은 아쉽기는 해요 근데 이 정도의 가치가 없느냐 그건 아닌데요 그건 아닌데 E3와 비교했을 때 그래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거 뭔데 카사인데 뭐 이렇게 비싸 모양은 똑같고 이런데 왜 이렇게 비싸지 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옵션도 조금 다르고 케이스도 좀 다르고 디자인도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이가 있다라고 인정을 해주고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고 얘기하실 수 있지만 일반인들이 그냥 단순하게 이어폰 이어폰만 놓고 본다면 그 부분을 단점을 삼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단점을 한번 단점으로 한번 뽑아 봤습니다 그래요 이게 제가 뽑은 장점과 단점입니다 너무 후하게 평을 해줬나요 그건 아니고 진짜 카사가 그 정도의 매력이 있는 제품은 맞습니다 제가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음 저는 되게 마음에 들었던 것은 이신열 박사님이 카사와 같은 한국음향 엔지니어링 협회 한국음향 그 그죠 예술인연합회죠 한국음향 예술인연합회와 함께 했다라는게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기술자로서 기술만 추구하는게 아니라 실제로 기술과 예술을 함께 하고 있는 현업에서 뛰고 있는 진짜 엔지니어들 네 항상 음악을 들으시고 좋은 음악을 만들려고 노력하시는 레코딩이라든지 믹싱 작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마스터링 작업을 하시는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분들이 생각할 때 이게 좋은 소리야 라고 하는 것을 습득하고 이것을 적용하려고 했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늦게 사는 거에요 아 그분들은요 진짜 평생 음악만 듣고 음악에서의 흠을 찾고 그 흠을 가리려고 노력을 하고 사람들이 어떤 소리를 좋아할까 어떤 음악을 좋아할까를 고민을 해서 그런 사운드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의 목소리만 갖고선도 이 목소리를 내가 마이크를 어떻게 해 놓고 어떤 프리를 써서 이 프리와 이 마이크를 어떤 방식으로 녹음을 했을 때 소리가 어떻고 같은 공간 안에서도 내가 고볼을 위치를 어떻게 하고 디퓨저 위치를 어떻게 했을 때 드럼 사운드가 어떻게 잡히고 이것만 연구하시는 분이세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좋은 소리 좋은 음악을 듣기 이전에 그것을 만드시는 분들이 카사에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노력을 했다 저는 그것에 일단은 박수를 치고 싶고요 이렇게 그런 의견들을 반영을 한 제품들이 정말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단순하게 그분들이 그냥 튜닝에만 적용을 해서 튜닝만 잡아줄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것만 해도 저는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앞으로 좀 더 나아가서 그분들의 의견을 진짜로 수렴을 한 조금 더 발전된 제품들이 나오고 조금 더 그분들의 필요에 맞는 제품들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 특히 여러분들 음향을 하는 학생들 음악을 하는 학생들 그 다음에 조금 더 좋은 소리나 플랫한 소리 그 음향 엔지니어들이 어떤 소리를 추구를 하는지를 알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이 이런 제품들을 좀 사면서 실제 음향 필드 프로필드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소리를 듣고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고 그분들과 함께 이런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좋은 시도고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이제 시작이겠죠 조금 더 좋은 제품들 재밌는 제품들 많이 나오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좀 뭐 기대를 좀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뭐 한 가지 박사님께 좀 더 바람이 있다면 E3 드라이버나 뭐 이런 것도 인클로저도 좋은데 조금 더 변형된 인클로저나 변형된 드라이버가 조금 나와서 아까 저 귀에는 조금 거칠게 들리는 2.5키로에서 5.5키로 사이의 대역을 조금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드라이버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이렇게 해서 D램에서 나오는 카사 제품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조금 도움되는 리뷰였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재미있는 음향 이야기나 제품에 대한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프리비션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